문자 DS 단석인데요. 매수가 98000원에 비중 40%네요. 전문가님. DS 단석. 말 많고 탈 많았던 DS 단석인데요. 비중이 40%나 됩니다. 어떻게 보실까요? 일단은 이거 살짝 좀 밑으로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 역별에서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. 종목도 살 거 많은데 이거 욕심 부리시다가 그냥 큰일 납니다. 이런 거 사셔봤자 수익 그렇게 집 바꾸고 여러분들 차 바꾸실 거 아니면 기술적으로 반등 정도만 노리시면 되지. 이거 막 추세적으로 바닥이니까 다시 막 20만 원, 30만 원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.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어쨌든 지금 자리 여기 6만 6천 9백 원 직전의 저점이고요. 지금 7만 원 자리가 좀 지지가 되고 있어요.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 나와주면 지금 매수하신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10만 원 정도 좀 바라보시고 일단 1차적으로 저 자리 오면 저 같으면 비중 싹 정리하고 다른 종목 사겠습니다. 그리고 확실하게 차트가 돌아설 때 저는 들어갈 거예요. 어정쩡한 자리에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. 비중 40% 담을 정도의 메리트는 저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. 그리고 시장 상황도 지금은 좋지 않잖아요. 시장이 좋지 않는데 정배열을 사도 지금 차트가 갈까 말까인데 역배열을 사신다니. 그러니까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투자를 좀 주의하시자.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그 시기가 아니다.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사항은 없 그건 진짜 호랑한LEY입니다. 상승cher